도둑 사무소, 지금 네 우리, 저분들 예, 예, 예 왜냐면, 저, 그 분들 지금, 어, 저거는 이따가 또 보여드릴 거니까 한번 네 분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스타샷 스타샷 찍으실 네 분 사진 찍는거죠 네! 해보세요! 가요! 오케이! 편집되면 저도요~! 이거요!! 천창수님! 천창수님! 네, 정말 지구지 순하시죠 4대4, 이렇게 스타샷팀이 현주씨, 방찬씨 이엔씨, 승민씨 이렇게 정해줬구요 이렇게가 슈팅 스타팀 입니다 팀끼리 서주시면 되겠구요 워밍온댄스부터 워밍온댄스부터 워밍온댄스로 올까요? 그럼 저도 올라타야 되나? 하시죠 정말? 에런보다 처음이야 터테이블, 출발 여러분 워밍온댄스 워밍온댄스 라도 돌아요 네, 출발 아유, 그냥 춤춰 네, 자 지금 한바퀴 돌고 있는데요 출발 워밍온댄스 워밍온댄스 자 이제 여섯시 방해로 보라 오비아 요 아직 안 들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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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찬현진 수민아이앤 준비해주세요 네 어떻게 된거야? 스탄샷 스탄샷분들 준비해주세요 이게 멈추게 멈추는거죠 그런데 멈춰요 멈춰요 거의 나왔어요 거의 나왔어요 여섯시 방해로 멈춥니다 스탄샷 스탄샷 시작합니다 첫번째 미션포즈 보여주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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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다음 채로 들어갑니다 10 9 8 7 6 5 8 9 1 자 공공했는지 보여주세요 아니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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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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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있어요 미션포즈 다음 포즈 주세요 좋습니다 카운트다운 들어와 7 9 8 10 반대로 들어와 반대로 들어와 반대로 들어와 반대로 야 포즈 1 2 1 시작 자 화면 성공했는지 화면 보여주세요 와우 이건 성공 하지만 미션포즈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미션포즈 하나 더 주세요 빨리 자 뭐야 응 응 정연아, 정연아. 정연아. 정연아, 정연아. 정연아, 잠깐만, 이현아.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이현아. 어, 우리 이현이, 이현이? 이, 이, 이. 아, 자. 화면 한 번, 화면, 화면.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위가 사라져도 돼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해요! 잘한거 아니야? 우리가 살아서 아! 이렇게... 그냥 누워계셨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좋습니다! 하지만! 중간포주! 올리죠! 그거 정말 성공하기 어려운 걸 성공하고 쉬운 걸 다 실패하시고? 어쨌든! 첫 번째 게임! 클리어! 아~~~ 예~~~ 아 지금 스타라샷... 하기 진짜 어려운 걸로 나오는데 아... 그러니까요